빅빅콘텐츠 빅빅콘텐츠 빅빅콘텐츠가 올까 너무 기대돼요 빅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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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놨나 어? 오늘 방송 안 켤려고 감사합니다 하고 봐야지 새끼들이 아침부터 새끼가 진짜 여기야 오늘 아침에 수혁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친구들 잘 모르지 수혁이가 우리집 찾아왔었어 형 그렇게 부천비제이 아니라더니 결국 와버렸구나 부천비제이특별시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너 집이 어디야 집 어디야 집 어디야 뭘 그렇게 수혁이가 바리바리 사왔노 응 응 응 아 이리로 들어가야 되구나 오늘 왔었어 얘가 우리집에 왔었어 얘가 수혁이가 여기 어디냐 이러면 낮게우러 왔었어 여기 어디냐 덕적도에 그래서 와가지고 낮게우러 와가지고 설마 손뚜껑 삼겹살은 진짜 아니겠지 설마 손뚜껑 삼겹살은 진짜 아니겠지 손뚜껑은 진짜 아니겠지 이렇게 돼서 아까 스토리 모르는 친구들은 여튼 이렇게 깨워가지고 깨우러 와가지고 덕적도에서 같이 수혁이 방송으로 밥 먹고 나왔어 일단 거기서 이제 할수 아 여기도 딴집이네 어 그래서 지금 수혁이 집이나 한번 볼라고 집들이 집에 가는데 뭐 좀 사가야되는데 아 딴속으로 갈수 없잖아 뭐 선물 준다고 하는데 아 아 얼마 뽑아야되노 이거 그래그래 친구들 얻었나 아 아 아 원하시는 권종을 선택하여 주시 금액을 확인하시고 명세표 출력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거래를 취소하시 카드를 아유 씨 누가 집들이해서 100만원 줘 미쳤어? 너희 진짜 사람X야 덕분에 개운하게 잠자고 출근할 수 있었구연 이 원하시는 거래의 버전을 누가 집들이해 원하시는 권종 금액을 확인하신 후 출근거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만원짜리로 다 나온거야 미친거 아냐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수요기 마이너스 통장형 아 이거 내가 봤을때는 저거다 내가 봤을때 이거 저거다 내가 봤을때 이거 저거다 내가 봤을때 저거다 이건 내가 봤을때 주지 말라고 계시나 카드 확인 중에 카드 원하시는 거래의 버튼을 선택하시거나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주지 말라는 게시야 이거 아니 신의 게시야 아니 신의 게시야 아니 진짜 신의 게시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오네 돈이 이게 더 무겁게 들고다니면 안되지 누가 들고다니 어떻게 요즘에 만짜리 들고다니 와 수수료 또 천원 된다 와 2천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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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열받아서 안 된다 열받아서 안 된다 이거 사장님 배지밀 한 배지밀 한 박스만 주세요 배지밀이요? 아 진짜 아 진짜 주려고 그랬는데 신의 게시야 어쩔 수가 없었어 원래 이 배지밀이 집에 놔두고 진짜 개꿀띠야 이거 배고플 때 한 개씩 먹으면 수혁아 집들이 선물도 왔다 예? 집들이 또 하니까 선물 있어야 안 되겠나 선물 있어야 안 되겠나 더 뽑아오세요 아니 뭘 더 뽑아와 뭘 뽑아와 뭘 뽑아와 뭘 뽑아와 아니 두유 두유 보고 뭘 뽑아와 저 콩 싫어하는데 콩 싫어해 네 근데 이게 먹다보면 진짜 맛있어 싫어한다고 안 먹으면 안 돼 원래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거야 수혁이는 치킨길동이는 두각그랭거로 페이백으로 남는 게 없어 용아 원래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거야 이거 뭐 고양이 줘야 되겠다 고양이가 여기 어디 있어? 고양이 키워? 고양이가 왔다 갔다 그래 형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돼 뭐 본론이 뭐야? 본론이 뭔데? 어? 저는 선물 준비했어요 진짜 선물 뭔데 또 수혁아 저 진짜 형님이 진짜 저한테 저 정도 마음 쓸지 진짜 일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저기 여튼 좀 아다리가 안 맞아서 원래 좀 뭐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아다리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건 부금 까놔도 돼요 어? 뭔 부금을 깐는데 진짜 그 정도로 한번 보세요 아 뭔데 또 이거 다 내주는 거가? 예 다 준다고? 예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 진짜로 미친놈이네 형님 선물 200만원 이 정도면 200만원이야 진짜 200, 250 딱 200 이거 두 개 100 100 넘어 130에 130 넘어요 그러니까 140 정도 100 면세가루도 진짜 비싸 나머지는 이거 다 주려고 진짜 갖고 왔어? 예 다 드리려고 그 형님 그 다 안 받으셔가지고 아 뭐고 잘했죠 아 미치겠네 수혁아 다 이거 다 형님 다 드릴 거 담배도 담배도 줄 거야? 이따 한 대 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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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담배는 만큼 피셔도 돼요 여기 너 집에서 흡연해? 네 흡연합니다 저 떨리로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 근데 형님 이게 그냥 드리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형님 컨텐츠로 드리는 게 조금 좋을 거 같아가지고 수혁아 물건 다 집어넣자 주인간 부품 다시 인도시킬 컨텐츠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16병이거든요 어 16병이에요 형님이 이거를 이거 16개 중에 10개를 어 예를 들어서 근데 수혁아 술색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어서 구함 형님이 맞춰야 돼요 술 무조건 맞춘다 맨날 양도만 받는 사람인데 이걸 못 맞출까 정해진 룰이 있어요 정해진 룰 안에서 취하기 전에 10병을 다 맞추면 그럼 다 드립니다 아 10병을 나는 그냥 10잔만 먹으면 10병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양바나 세부적인 룰을 알려드릴게요 세부적인 룰은 형 진짜 취해가지고 형이 정해진 시간 안에 릴레이로 못 마신다 그러면 형님은 이제 자동적으로 탈락 이거 못 가져갑니다 아 정해진 시간이 또 있어? 네 뭐 한 잔에 뭐 3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아 시간 안에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게 걸렸어요 발렌타인 형님이 이제 발렌타인 못 맞췄어 어 그러면 이제 발렌타인 먹을 때 이제 계속 맞춰야 돼 계속 맞춰야 돼 시간동안 맞출때까지 맞춰야 되는 거야? 하이패스는 한번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렌타인이 시작됐어 네 그럼 예를 들자 발렌타인이 못 맞췄다 예를 들자 네 한 잔 먹었는데 못 맞췄어 그럼 그럼 계속 발렌타인이 나와 3분 안에 계속 발렌타인이 나와? 네 계속 이게 정해진 룰입니다 정해진 룰 와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살짝 술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배에 채우가는 거라 아니야 아니야 채우가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뭐지 형님 이제 집도 있고 뭔가 그냥 드리기는 조금 형도 받기 좀 그럴 것 같고 이게 컨텐츠로 드리는 게 그게 좀 좋잖아요 솔직히 그럼 진짜 열병을 맞추면 내가 열병을 다 가져가요? 아니 이거 다 가져가요 진짜 미친놈이네 딱딱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근데 뭐 좀 썼습니다 열병을 그럼 내가 선택해도 되나? 왜냐면 그거 왜냐면 진짜 어려워 진짜로 진짜 어려운데 그 열병은 그 열병은 내가 선택해도 되나? 아니면 한 여덟병 정도는 내가 선택하게 해줄 수 그게 좀 나쁘지 않 다섯병만 다섯병? 아니 여덟병 여섯 중에 여덟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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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그냥 이 위스키마스타라고 나는 무조건 맞춰요 이거를 그냥 열 잔 먹으면 그냥 끝나 그냥 솔직히 말할게 열 잔 먹으면 끝나 자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게 그래도 양주 이거 뭐 설명 좀 해주시면 저도 와 이거는 알잖아 발렌타인 30 years old 이거는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것도 면세점에서 원래 안파는거야 이건 진짜 비싼거야 XXO 이거는 진짜 비싼데 이번에 특별가로 나온거야 이거 진짜 이거 두개는 진짜 이거 거의 진짜 시중가로 이건 한 80만원 할거야 이거 거짓말치고 여기서 안사서 제가 이번에 이거 세계 주류점 가서 산건데 70 몇만원 진짜 주류점 가서 샀어? 네 70 몇만원 미X놈이네 진짜 70 몇만원 이거 70 몇만원이고 이게 거의 17만원 하여튼 여기 10 몇만원짜리 한 4명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부러졌어 이거 문을 열면 되는건데 원래 뭐야 다 진짜 있네 기리시 형 못하는거 없는데 오늘 먹고 죽어보자 기리시 형 진짜 근데 진짜 못맞으면 못 가져가요 일단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좀 비싼 술을 보는거를 원할거야 맞지 근데 형님 편하신대로 그래도 형님이 잘 맞출 수 있는걸로 보이시죠 나는 잘 맞출 수 있는거 형님이 원하시는걸로 아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절대로 못맞춰 이거는 뭐야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주는 좀 유명한걸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진짜 못맞추고 일단 일단 잭다니엘 조니 워커 오 자신있는거 그리고 제일 윈다랑 먹었던 골든블루 골든블루 그리고 영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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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지면 안되고 발렌타인 17 일단 요렇게 다섯개 이제 끝났네 세개 남았네 이 친구들한테 민심을 한번 보자 마지막 세개는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줄게 어 민심을 한번 보고 네 기르시 형 배지밀은 너무했다 발렌 30 나오는데 발렌타인 30은 무조건 넣어야지 민심 따릅니까? 발렌타인 30 민심 따라야지 아 이거 새걸로 갖고 가야되는데 이거 까면 안되는데 구역이나 먹는 그 배지밀 아 뭘로 뭘로 픽해야되게 뭐 수혁이 너부터 두병 픽해줘 두병이요? 어 너부터 나 나 나 나 지금 수혁이는 30년산 기리시는 배지밀 3개월산 형님들 근데 좀 제일 형님이 안먹어봤을만한거 넣는게 맞지않아요? 근데 난 이거 두고싶어요 이거는 네 이름도 모르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근데 유명하대요 유명해? 네 그리고 또 한개는 한개는 마지막 한개 어차피 제가 안넣어도 형님이 이거 어떻게 넣을거 아닙니까 아 잠깐 안넣거 같아서 안 넣을거 같아서 아 심리전 시청자님이 보고싶은거 못볼수도 있다니깐 어 형님 그러면은 형님이 하나 먼저 부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부를게 아 알았어 이거를 진짜 네 친구들이 보고싶은거 이게 진짜 명수 내가 항상 샀던술이거든요 XXO XO XO를 내가 항상 샀는데 이거는 이거는 음구가 나 항상 못살던술이긴 하거든 최근에 면세풀려서 나도 몇개 서들고 오긴했거든 저는 아예 이런거 먹어보지도 않았어 형님 이걸로 일단 틱그라 어쩔수없다 친구들이 보고싶은거 같아 flare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지. 아 이걸로 한다고? 그럼 마지막 한 개를 내가 고르면 돼요? 네, 형님이 고르시면 돼요. 이거 호세코열로 가야 된다. 호세코열로? 원샷 테킬라, 투샷 테킬라, 쓰리샷 테킬라. 이거 근데 열 잔만 먹으면 끝나면 재미없지 않나, 소요가? 근데... 딱 열 잔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맛이 그 정도로 확 차이가 나요? 우리 같은 친구들은 차이가 나지 않고, 혀 끝에만 나와도 이게 딱 이런구나 하는... 우리 같은 애주가들은 말이지, 그냥 들어간 순간 바로야. 형님, 저는 형님같이 혁인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진짜 바로야, 애주가들은. 룰을 한 번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어? 아 룰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요기 네가 설명해 줘. 제가 설명을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주를 마쳐라, 이런 느낌이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술이, 잭다니엘이 나왔어요, 종님들. 그럼 잭다니엘을 마칠 때까지 계속 마셔야 돼요. 그 대신 양주는 어떻게 마실 거냐면, 타이머를 켤 거예요. 3분에 한 잔씩. 타이머 돌아갈 때마다 그 안에 무조건 마셔야 돼요. 취하기 전에 맞추면 되는 거지? 네, 근데 3분에 한 잔씩 무조건 마셔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못 먹으면 탈락입니다. 형이 취해도 탈락이고요. 3분에 한 잔씩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그대신, 막 한 잔 가득 채우는 건 아니고요. 2분의 1. 잔이 조금 큰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거는 제대로 받아보면, 발렌시아에서 한 거. 발렌시아가 아니고, 발렌타인. 그래서 맞출때까지 먹으면 되는 거잖아. 네, 이거 다 맞추면 끝. 그 대신, 형이 이걸 한 5번 먹었어. 이거 도저히 못 맞추겠어. 하이패스 한 번. 하이패스가 있어? 하이패스 형님이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형님이. 그럼 뭐 줌만데? 형님이 한 번 딱 쓸 수 있습니다. 줌만데 그냥. 아이, 형님. 응? 저는 형님을 믿어요. 하이패스 형님의 쇳바바글. 형님의 쇳바바글. 나머지는 그래도. 잠깐. 나 잔만 그러면 차에 있는데 금방 갔다. 형님. 형님 저녁 잔이요? 난 그거 아니면 술이 잔 안 맞더라고요. 자, 텐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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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래부는 장비 탓으로 안 하잖아요. 어? 네? 아니, 근데 내가 그 잔 아니면 술이 맛이 없더라고. 내 잔으로 먹었을 때 난 술이 그 맛있더라.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저도 저기 앵글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타이머에 놓으려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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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나도 차에 갔다 오자 그러면. 앵글로. 그 대신 형님. 그 잔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달립니다. 아니, 무슨 술 먹는데 양집 잔을 달라요. 난 그 잔 아니면 술이 안 넘어가 진짜로. 넌 이런 경우는 너 처음 보네. 난 진짜 그 잔 아니면 진짜 안 먹어. 오늘 다 저거 들고 와볼게. 응? 조파 말이잖아.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나 화장실 좀 갔다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 그 양집 잔, 검멸 좀. 검멸 왜 하는데? 검멸 하지 마라. 아이, 필요합니다. 해라, 검멸. 진짜 잔이다. 야,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얌생이 아닙니까? 미친놈인가 이거? 사람 새끼인가? 양심이 뒤졌는데? 이거 가득 한 잔으로 갈게요. 야, 뭐. 근데 다시 이게 반 잔이면. 아, 반 잔. 반 잔이 아니고. 한 잔, 풀 잔이라고? 그걸로는 풀 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면. 그거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밥이 없어요. 이걸로 먹어도 맨날 쪼. 열 잔만 먹으면 죽어요. 형이 죽으세요. 자, 형님들. 첫 번째. 지금 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심리전도 조금 있네. 아, 당연히 있죠. 민심으로 하니까. 네. 나는 민심이 그냥 내 머리 위에 있거든. 나는 민심을 다 읽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맥겔란이야. 그냥 도배 되는 걸로 갈게요. 도배 되는 거 진짜. XSO 아니면 맥겔란 아니면 발레 30이겠지. 음. 음. 이리로 갖고 와서. 아, 당연하죠. 여기. 아잇. 아이고. 에잇. 뚜껑이 쌈바위 소리가 났어. 뚜껑이 쌈바위 소리가 났다. 딸깍하면 쇳뚜껑이야. 쇳뚜껑. 아닌데. 좀 고급 뚜껑인데. 됐나? 됐습니다. 아. 자, 채팅 채팅 보지 말고. 에헤이. 에헤이. 앵글 앵글 앵글. 에헤이.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진짜 안 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형님들. 3분 되면 무조건 마셔야 돼요. 3분 되면. 3분 안에 온 거잖아. 네, 3분 안에. 형님 근데 이제. 지금 마시고 마셔주시면 되고. 네. 아, 내 눈에. 잠깐만. 색깔. 다 음미하십시오.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싼 술은 아닌 거 같아. 형님 뭐. 판단하시면 뭐. 진짜. 아, 안 드시면. 네. 자. 뭐야. 발렌타임 21. 하나. 둘. 셋. 나가리. 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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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왜요. 나가리. 왜요. 왜 나가리. 왜요. 왜요. 형님. 자신감하고. 너무 상해드려. 진짜 완전 나가리. 완전 나가리. 잠깐만. 아니, 아까 그 기고만장한 거랑 완전 다른데? 응. 진짜로? 아, 큰일 났네. 네. 와, 이거 싼 술은 아닌데 이거. 아, 저거다. 아, 블루라벨도 아닌데. 마시고 정답 외쳐야 됩니다. 잠깐만. 아, 이거 복병 그거다.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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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병술 이름 뭐였어? 그건 알려줘야지. 복병술? 응. 오, 이제 끊어먹는 머리쓰는데? 어. 오케이. 네. 멋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중간중간에 뭐. 골든블루.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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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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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완전히 사게 되잖아요. 아니,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쓰여.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친구들 너희 보고 있냐, 뭐 따로 오지. 아,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아니, 따를 때마다 보여줘. 따를 때마다. 계속, 계속, 계속. 소리 막힌다. 아, 에잇. 전나 비싼 건 아닐 거야.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정답 외치고. 헤네시 엑스 엑소. 땡. 전나 땡, 전나 땡. 야, 이거. 이거 맞냐, 이거? 이런 게 틀리라고 해도 못 들리겠는데? 네, 네. 아, 자, 요렇게 내려놓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것만 맞히면. 1스테이지에서 만취하겠. 아니, 이것만 맞히면. 다음부터 내가 그대로 순탄. 촉 consequences. 순탄. 순탄걸음이야. 이게 진짜 Johnyo 어렵네. 아니 확실합니까 그냥이니?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초 5 4 3 2 짝다 1 땡 존나 땡 형님 콘텐츠 존나 땡 형님을 너무 가득 평가한 것 같은데요 너무 가득 평가했는데 아니지 준비할 성의가 있는데 그래도 게임이 돼야지 아니 이거 너무 심하잖아 1분 남았어 1분 천천히 천천히 하실 때 그 정도 인정해 드릴게요 아 이게 내가 너무 좀 마음이 쓰는데 원샷 테킬라 투샷 테킬라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말했다 안 말했다 표정이 아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진짜 신났어 갑자기 40초 잠깐만 벨런 캔벨 아 초반부터 복병 넣어놨어 나이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손님 이것만 끝나면 끝이라니까 전혀 모르는 걸 들어오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너무 어려웠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는 걸로 이제부터 끝났다 아 친구들 끝났다 이것만 맞추면 끝난거였어 지금부터 끝났어 형 추하십니다 아 근데 첫 잔에 첫 편이 8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솔직히 이제 진짜 끝났다 형님 이제 제가 봤을때 거의 한 80잔만 맞추면 형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제 지금부터 잠깐 담탐 한번 담탐 아 괜찮습니다 한 게 맛있으니 담탐 잠깐 담탐 근데 형님 이거 시간 안에 피셔야 돼요 맞추시고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왜 그거는 왜 가리는데 그걸 왜 가리는데 왜 지금 그랜캠블만 따랐잖아 그럼 보여도 되잖아 왜 자꾸 가리려고 그래 그냥 조금이라도 좀 흠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 초반에 저걸 심리전 이 새끼 상당히 어 능앙 친구였구만 아 그러니까 저거를 누가 먹어 이걸 누가 먹어 누가 아니 근데 형님 꽤 드셨네 이 정도면 아 제가 봤을때 이 정도면 양주 한 6분의 1을 마신 거거든요 블랙캠블이 생각보다 좀 비싼 거건가 저거요 꽤 됩니다 얼마야 저거 저거요 2만원이요 6만원이야 2만원 2만원 2만원이야 네 자 형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양주인거 아 이거는 때깔부터 비싸다 때깔부터 잠깐 앵글 살짝만 내두자 앵글 살짝만 살짝만 네 산이 여기 있는게 또 보여요 네 때깔이 비싸 그냥 맞추지 말고 찍어라 그게 더 확률이 높겠다 비용지가 때깔이 비싸 이거 그거 보면 아나요? 때깔부터 난 딱 시각 미각 오감으로 양주는 먹는거야 그래서 딱 여섯번 나라 아 이건 때깔부터 네 이게 끝났다 네 형님 10초 남았습니다 9 9 8 7 6 5 4 3 2 로얄 21 땡 형 형 써주나 쳐드시죠 그냥 에? 뭐야 아 이거 발레는 21이다 아 아 진짜 이거 도세요 20일인데 헷갈렸어 40초 자 40초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응 오케이 오케이 메켈란 병XX인가? 아 메켈란 난 나가리 아 아 진짜 이거라 저 친구 저희 룸빵 놀러왔을때 와 진짜 내가 쫄았 이거 완전 자산인데 완전 응 자 오늘 보름 났네요 은승씨 공경에 아 나쁘지 않아 이거 여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맞춰보십시오 으 시바스키야 이 시바스키야 무조건 알았다 네 내가 엑스에크스 했었나 엑스엑소 엑스엑소마 했어야 안 했어요 나 한 번 미쳐줘 엑스엑소 했었어 안했대요 안했어 네 5 4 3 2 엑스엑소 정답 으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는 맞취노 이제 그렇다고 왜냐면 xx5는 내가 단 한번도 못먹어봤어 야아 왜냐면 내가 어 형님 벌써 여의자 썼답니다 벌써 한번도 못먹어봤어 왜냐면 xx5가 진짜 비싸니까 내가 한번도 못먹어봤어 어 오우 좀 빡산데 아 근데 형님 괜찮은게 가면 갈수록 이게 양이 줄어들고 가기 때문에 형이 이제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유리해지지 유리해지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거를 못 맞추네. 근데 XXO를 못 맞추네. 아 그러니까 어쩐지 익숙한 맛이라 그랬잖아 내가. 아 그 XO랑 비슷해. XXO가 아니라 아. 형님. 비슷한 거라 그랬잖아 내가. 형님 비싸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보내는 줄 알아요? 마지막에 형님. 아 이거 냄새가 좀 싸그렸네. 자 가겠습니다. 이거 끝냈다. 잠깐 아직 안다 갔어. 너 심리전에 졌다. 왜요? 넌 내가 맞췄어. 벌써요? 가세요 알아서. 소리로. 원래 양주는 소리로 먹는 거야. 소리로도 먹는 거야. 형님 오감으로 먹는 거지. 자 이제 30 8분까지 드시면 돼요. 로얄 살루트래 친구가. 네. 알아서 가십시오 알아서. 로얄 살루트. 형님 알아서 가세요.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시청자들도 말아서 가는 거고. 빨랜타인 30. 땡. 미션 3,000원. 진짜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정답 빨랜타인 22점. 형님 죄송한데 저 지금 보이거든요. 형님 정상이에요. 정상이야. 아니 몇 개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네. 아 근데 로얄 솔직히 너희가 로얄 누가 말했냐. 내가 로얄인 거 알고 있는데 너희 때문에 가호상에서 안 찍은 거야. 형님 왜 로얄인 거라 생각해요. 로얄 맞아 이거.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마시고 로얄. 그 다음에 바로 마시고 로얄. 딴 술 아니야? 아이 씨 뭔 소리예요. 아니 진짜 장난질 않았어요. 아니 제가 다 영상 나오면 괜찮을까요. 싱글 몰트다 이거는. 뭐라고요? 싱글 몰트. 싱글 몰트? 맥켈랑. 맥켈랑. 맞아? 나가리. 아니야? 나가리. 한국말 몰라? 아 일본말이구나. 야야 그만해 의자에 때려쳐 앞으로 이 새끼가 맛있다는 건. 자 돌보셔도 됩니다. 시간 많아요. 3분 남아 3분. 뭐야 뭐야 왜 발짝 왜 그래요. 발짝 왜 그래요 송민. 냄새도 맡아 보시고 처음부터 복귀를 하세요 송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 아 이거 무조건 로얄이다 근데.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가오상에서 로얄 안픽한 거야. 근데 무조건 로얄이야. 정답 로얄? 마시고 로얄?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로얄? 정답. 발렌타인 21.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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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1분 남았어 천천히 가세요. 로얄. 로얄. 띵. 당첨. 정답이요. 정답. 예 정답입니다. 낙심하는 거 겁나 웃기네. 방금 웃은 기분이었어요. 흐흐흐흨. 낙심하는 거 겁나 웃기네. 자 자 됐어? 아직이요? 이거 술잔이 짠마리 소리가 싼 마이리 소리가 난다 자 자 형님 여유있어요 형 이번엔 한번에 맞추자 39급 비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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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에서 향이 나쁘지 않아 향이 존나 싼거다 아까 로얄향이 남았던거였어 아 향이 남았었던거다 양집사네 존나 싸네 로얄향이 남았었어 해석은 그렇습니다 발21 발21 땡 진짜 금방 맞출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맨날 양주양주하고 면세점 가면 양주점이 하루종일 살거든요 진짜로 이건 뭐에요 저건 뭐에요 하면서 진짜로 막 전문가처럼 하는데 전문가였네 근데 아니 아 알겠다 방송천재의 이은성이 일부러 정답만 피해가는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솔직하게 그거 아니고서는 이게 말이 안돼요 진짜로 그냥 소중룡엔 상품이나 따라서 양주 아깝다 어떻게 제게 나와 향은 향은 나쁘지않았어 아까 로얄 섞인 향인데 계속 이 향이 나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내 따니엘이랑 조니오크 블랙, 골든블룩, 호세코일볼 다 했는거 맞아? 아 진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거 4개를 다 했어? 아야야야 안 몰라요 저는 이게 맥길라 발 21, 발 3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거 그럼 발렌타인, 발렌타인 21 내가 했어? 뭐야? 뭐 안 했어? 아니 그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아우 좀 좀 스스로 하면 그거를 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형이 기억해야죠 그거는 아 모르고 형이 암산을 해가지고 종이에 적으세요 형님 그걸 뭐 게임하는 데 ㅅㅂ 친구들한테 좀 그거 좀 얘기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 그걸 물어봐야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형님들 마음이니까 혹시 뭐 감독관한테 ㅅㅂ고 시험지 한 거를 불해, 뿌리법을 그거를 좀 말해줘 말도 안 돼 저러고 있어 아닌데 맥길란도 괜찮은데 발렌타인 31 이 맛이 난다고? 응 발렌 30 맥길란 안 했어요? 그럼 두 개 안 했다고? 아니 이게 2개 비싼 거 2개 남았네? 아 맥길란이 비싸요? 맥길란 비싸 어 그래요? 저 몰라요 맥길란 기본도 비싸 기본도 거의 10만원 해 형님 3분 남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와 이거 발렌타인 30이 이 맛이면 이걸 발렌타인 30 먹으면 안되는데? 와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내가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네 이 콘텐츠가 맥겔람 존다 아 아무리 못 먹어도 이제 20잔만 먹으면 다 할겁니다 어 형님 지금 그냥 계속 오다 맞추시고 그냥 나 20잔먹게 어 나 가져갈게 하면 형님 그냥 해드릴게요 인정해드릴게요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이게 맞추기가 자 다음 한번 더 형님 확실히 이제 술 드시니까 이제 좀 취하신 것 같대 안 취했어 안 취했어 네 좀 올라오지 않아요 형님들 조금 술이 술 기운이 안 취했다 하니까 좀 올라오던데 응 근데 지금부터는 응 근데 쉬워요 이제 다섯 번이니까 다섯 개니까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거지 진짜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줄게 진짜 지금부터 제대로 할게 내가 내가 네 이때까지 솔직하게 방송감이지 방송감이라고 이렇게 또 나이네 지금부터 야 스트레이트로 다 맞추고 그냥 끝낼게 그래도 됩니다 어 이거 재미없다 이제 진짜 루즈하다 지금 딸에서 떨어지고 있고 네 지금 루즈하니까 그냥 끝낼게 살짝 근데 이게 한번씩은 맞춰줘야지 오하는 분위기 생산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지금부터 보여준다 딱 봐도 블랙 하겠다 심리전 너 심리전에 졌어 너는 말이야 심리전에 졌어 네 다섯 병 남아서 이제 확률이 5분의 1이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못 맞추면 기쁨 되는 거거든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쪼개고 블랙 땡 비웃 삶이 없다 진짜 맞지 성봉으로 칼로 내가 말했枝 은성아 단부터 술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에무아 해라 끄 끄 끄 끄 내가 말했ying 원샷어 퀼이라니까 이제 내가 그냥 그냥 양주 감력사야 이제 좀 이게 좀 대학이니까 양주의 달인이야 원샷 어퀼 형 이제 갑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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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갑니다. 진짜 갑니다. 돌아주세요. 아 이게 다른 소리는 고급이다. 발삼이다 발삼. 이거는 다른 소리부터 꼴꼴꼴꼴꼴꼴꼴 꼴꼴꼴 꼴꼴꼴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왠지 새끼들아 사기는 치지 말자. 진짜 그거 존나 올라오는 거 왜 검어색오엘보다 이거? 그거 존나 올라오는 거 보니깐. 심리전까지. 요거 오세코 해보네. 근데 좀 소리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다르구나. 처음 알았네. 와 미칫겠네. 원샷 대키라. 두 샷 대키라. 슬이zn아 테키라. 호세 transformed. 유 dick. 시... 잠깐만 increase 이게 따라가지고 그 소리가 안나구나 꿀꿀꿀이 와 이제 이것도 못 맞춰요 형이 진짜 와 물 Meter 따라줬거든요? 응 아.. 쨉다니엘이네.. 하하 형님.. 눈앞에서 그냥.. 쨉다니엘을 따라가지고 줬는데 아.. 쨉다니엘.. 이게 무슨 리액션이에요? 왜? 무슨 개같은 소리야.. 자.. 이제 쨉다니엘 빼고 나머지 3개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 남았다 이거 틀리면 그냥 뒤져야 된다 근데 이번에 수영이 감 있었으면 솔직히 호세코일보를 따랐어야 돼 왜냐면 바렌타인 21과 30은 구분하기가 어려울거야 예 두으셔도 됩니다 아.. 색깔이 싼 말이네.. 호세코일보도 따랐네 색깔이 호세코일보도 벌써 요.. 하.. 쫌 어렵네 ㅋㅋ 좀 어렵네ㅋㅋ 사실 이거 가위바위보이 일확일이거든요 ㅋㅋ 힣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ắm, 다 맞아야돼. 진짜로. 말할까보다 호세클리가 맞네. 진짜 왜 그러냐. 장난치지 말고. 예능하지 말고. 어? 21이라서 발 21. 발 21. 발 21이야. 발 21. 땡! 응. 이게 발 30이라고. 호세클리 보였잖아. 맞아요. 호세클리 보였다. 이렇게 억울한거 좀 보네. 이제 진짜. 대망의 대결이야. 이제 거의 대장대장급 맞죠? 발 21과 발 30은. 이거는 진짜 대장급이지. 잠깐만. 할 수 있어. 오케이. 어? 어, 일단 괜찮아요? 아, 그래. 소통 좀 해주라. 잠깐만요. 이제 좀 쉬엔만? 형님들. 마지막에.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 완전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서도 볼을 말아줄대 자 막잔 한번 갈까요 이제? 가자 가자 드가자 드가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잔 하겠습니다 형님 덜어주세요 이거는 근데 무조건이야 모를 수가 없지 모를 수가 없지 발삼을 먹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감 있으면 발삼이겠지 마지막에 발삼을 남겨놓겠냐 감이 없 독자놈이상 자 돌리셔도 됩니다 이건 색깔부터 발삼이다 발삼 향이 이게 향이 아 이게 21년산 향인데 네 21년산이요? 어 향은 21년산이야 네 향이 21년산이잖아 발삼의 향이 아니야 근데 감이 없네 발삼을 따랐어야 되는데 수혁아 또 먹으면 또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응 아니야 이건 21년산에 절대 발삼을 따르지가 않았어 발삼은 이거는 명백이 21년이야 명백이 21년? 응 오늘 먹던 그 맛이야 난 발삼을 먹어 본 적 없지만 이건 무조건 할 수 있어 발삼! 아 발 21 땡! 거짓말 하지마 진짜 땡이에요 다시 보기 돌려봐도 됩니다 진짜 땡입니다 아 씨 다시 보기 돌려봐요 핸드폰 갈거야 막판이잖아 막판이니까 돌려보세요 진짜로 아 이거 맞표현 좀 해주세요 윈자 이씨 윈자를 왜 따라야 마지막이 마지막이 마지막이다 형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윈자를 발렌 21년이라고 확정짓는 경우니까 형이 진짜 호그새끼가 짠 없네요 진짜 형이 형 진짜로 그냥 보리차게다가 소주 타드십쇼 진짜로 진짜 안되겠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수혜구아 여기 윈자 저게 3만원짜리에요 21년자 저건 20몇만원짜리에요 네 여기 10배 10배 차이 나는건데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쌈마이 조금 쌈마이 같은 쌈마이 같았어 그래서 내가 윈자를 고르고 다른 의도가 진짜 없었어 나는 진짜 다른 의도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 진짜 이걸 정직하게 해라 형이 그럼 그럼 보너스게임으로 와요 아니 보너스게임은 정직하게 해 정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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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2개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돌면 안돼요 또 속이로 하네 또 속이로 하네 또 속이로 한다 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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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어 이게 비싼 술이다 야 이 병신새끼들아 이게 재밌냐 늦어하다 수혜가 짓까라 이 씨발 자식아 됐어요 형이 왜요 아주 쉽다 뭔데요 아 고양이 향기가 나는구만 고양이 향기요 아기술병이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네 고양이 향기 뭔 소리예요 그게 고양이 향기가 뭐예요 뭔 소리지 도대체 야 이거 발렌타인 30이다 30이다 땡 진짜 땡 형님 사실 이거 스카치불로 안 딸고 따는 시중만 했고 발산 맞습니다 발산 맞지 네 어쩐지 맞더라고 맞더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 따랐대 발산을 그러면 발산 아까 따는 척 하면서 딴 거예요 발산 맞지 네 맞아요 자 그럼 형님 다 병 해가지고 갖다 대접해가지고 차에다 옮겨실게요 네 그러면은 얼른 제가 형 모셔다드리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탈 거나 이런 거만 좀 챙기고 아니 형님 아니 연기를 그렇게 안 하셔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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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미친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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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피곤해서 빨리 형 모셔도 돼요 빨리 가야 돼 형님 빨리 챙겨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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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형님 형님 아니 아니 빨리 대답 드릴게요 빨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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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